지난번에 sh1 스키머를 장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소음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일단 스키머를 바꿨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스키머는 제스트 스키머고 최신 나온 mgm3 스키머인데요 가격은 89,000원 정도 되고요 일단은 모터는 보니까 시세 0.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거의 일체형이고 보시는 것처럼 위에 클렉션 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빠지는 공간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옆에는 자석으로 붙어 있어서 논낮이 조절이 되고요 그러면 일단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스키머는 일단은 부착을 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품이 클렉션 컵보다 좀 아래로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물잡이 초기기 때문에 걸러낼 것도 없고 또 이거를 조금 더 위로 올리면 클렉션 컵이 작아서 금방 수위가 올라가서 넘치게 됩니다 일단은 약간 드라이하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세기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세기포가 많은 것은 사실 별로 지금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미세기포가 있다 치더라도 물잡이가 어느 정도 끝나면 스키머도 제 자리에 맞게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세기포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박테리아를 청구한 지 만 2주가 딱 지났는데 박테리아는 처음에 30방울 넣은 것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올릴 디노 때문인데요 사실 박테리아는 30방울도 라이브락 기준으로 넣은 거라서 데드락 세팅 기준에서 좀 과한 용량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넣지는 않고 처음에 세팅한 것 이외에는 현재 그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영상 올린 것과 좀 다른 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충수통을 제가 앞으로 빼놨는데 그 이유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의 볼탑은 제가 수조 쪽으로 이제 안착을 시켜놨는데요 보통은 원래 볼탑이 리턴 쪽에 위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턴에서 올라오는 물량하고 이 어항에서 이제 오버플로우로 빠지는 물량하고 같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의 증발량이 커지면서 리턴 쪽에 물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충수통을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명도 위치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어항 쪽에 습자지를 붙였는데 습자지를 붙인 이유는 저희 집은 아이가 있어서 아이가 지나다닐 때마다 이 광양이 밑에서 쳐다보면 되게 눈이 많이 부시거든요 그래서 시력도 많이 안 좋아질 뿐더러 아무래도 블루가 있다보니까 시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습자지를 붙여서 밑에서 봤을 때 눈이 부시지 않을 정도로만 붙여 놨고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은 가급적 등갓이나 아니면 이렇게 습자지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성치를 한번 보고 질산염하고 알칼리니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물고기보다는 산호를 먼저 봉달을 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알칼리니티는 먼저 측정을 해 봤고요 지금 150ppm 정도 나옵니다 150ppm이면 대략 DKH로 계산했을 때 한 8.4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권장수치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원래 기존에 락을 만들 때 베이킹수다로 순접을 하다 보니까 경도 상승이 꽤 높을 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에 소비되는 생물이 없더라도 알칼리니티는 계속 꾸준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150ppm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산염도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질산염이 5에서 14인데 아무래도 색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질산염이 5 정도면 일단은 암모니아는 끝나고 아질산에서 질산염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아질산 측정 테스트킷을 제가 따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아질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질산염만 있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사실 아질산이 0이면 물고기를 투입해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투입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산호만 일단 넣어보고요 다음 주에 일단 질산염을 한번 더 측정을 해서 만약에 5ppm 보다 낮아지거나 같은 경우라면은 아질산은 더 이상 없고 질산염만 있는 상태이니까 그때부터는 생물을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akan 펜카 bu 3 e eu me